그 비밀을 들어볼까요? 부슈라! siz değerli, 코랄릴에 트럭lerin nasıl zayıf kaldıkların sırrını açıklayacağım. 가정의학과 전문의 부슈라가 그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땡큐 부슈라! 탄수화물은 en güzel, en 인류 특수술을 해봅니다. gösterelim size. biz şimdi bir tanesine gireceğiz ve detayları 인제leyeceğiz.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부슈라! 그 음료가 바로 슈퍼푸드인가요? 아이란은 터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발효 음료. 아이란, 이넥수튬단 yapılır. ve mayalanarak önce yoğurt elde edilir. ardından da yoğurt elde edilir. yoğurt elde edilir. su ve tuzka tarak bu gördüğünüz 아이란을 elde ediliriz. 우리에게도 익숙한 요거트라는 어원은 터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거 유목 생활을 했었던 터키인들. 양과 소의 젖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우유를 발효시키기 위해 시작했다는데요. 이후 천년에 걸쳐 터키에서는 발효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식사를 할 때 항상 마신다는 아이란. 또 다른 터키의 발효식품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뭘지 기대되는데요. 가게 안에 뭔가 수북합니다. 부주가 이건 또 뭔가요? 오수만 제국 시절 왕실에서 즐겼던 건강식 투르슈. 그 역사만도 4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인 투르슈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한국의 김치처럼 터키인들 식단에 투르슈가 올려집니다. 이렇게 국물까지 다 먹는다는데요. 우리 한국의 동치미가 생각납니다. 형제의 나라답게 음식도 비슷한 게 많네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터키의 발효음식 문화. 오랜 식습관을 통해 과거로부터 터키인들은 장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